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고요. 이번에 6월 평가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영어가 무슨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인 입장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되나? 라는 가치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하면 어려웠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유사 빈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밑줄과 요약문. 얘도 보면 그 요약문에도 빈칸이 뚫려있고 밑줄에도 사실 밑줄을 읽기보다는 이 문맥사이미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빈칸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일단 내용이 부담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특히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은 다 세상에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봐라. 이런 걸 좀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 내가 애를 쓰면 소중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시험 문제, 혼장고목일 때 말고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최악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이번에는 갱신이 됐지만 최악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정답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영어적으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맞출 수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시험장에서 안 보인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데다 계속 몰입하다가 앞뒤 내용 다 까먹고요. 그리고 또 몰입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거. 이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얘 말고 더 확실하게 알쓰는 부분을 통해서 정답이 쉽게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정답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문제조차도 오늘도 갱신이 됐지만 최악의 문제도 정답을 결정한 부분은 영어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정답을 결정하면 수능이 아닌데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실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었는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순서 정하기의 문제보다 빈칸 먼저 시작하기. 순서의 문제는 사실 애들이 A, C, B 정답이 나올 거라는 건 사실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틀렸고요. 사실 빈칸 문제 3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시죠. 해석 강의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석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문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매체라는 것은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체는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사실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없었지. 그때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냐면 빈칸을 초월한 내용 파악이에요. 자, 시야를 넓혀봅시다. 빈칸에 뭐라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 채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를 나머지를 채우면 빈칸을 초월한 내용 확장이 가능하죠. 이거를 시키고 내려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빈칸 문장을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간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길 기대하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빈칸, 보통 애들이 여기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되는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 그럼 보통 선지로 가는데요. 선지로 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갖다 껴맞추면 지금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정답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표현을 대입해서 정답처럼 느끼기는 좋지만 그렇지만 정말 애매한 표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대입해서 정답이라고 우기의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즉 정답이 이질감이 굉장히 큰 표현일 거기 때문에 대입하는 전략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L을 쓰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봤더니 다 틀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무조건 여기서 내용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플랜 A는 빈칸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거고 플랜 B는 바로 문장 전체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선지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플랜 B가 선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야를 넓히면 뭐가 보여? 매체. 매체에 관한 설명을 쳐보죠. 설명 대상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1단계. 아니면 여기에 지시화나 연결을 써가지고 그 지시화나 연결을 보고서 문장 전체의 내용을 확정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주변의 흐름을 통해서 좋아. 이 문장은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이렇게 3단계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위기상황 벗어난 루틴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매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빈칸과 MIP형 합쳐서 어떤 내용인지 결정이 되는데 야 근데 그 빈칸 매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럼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첫 문장.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an by digital preservation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is 첫 번째 우리가 다해야 되는 문제는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무엇을 보존하냐이다.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plicably fixed. 사실 이것은 명백하죠.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사실 정보라는 게 사실은 이제 physical medium, 물리 매체하고 아주 그냥 풀 수 없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내용물이, 정보 내용이. in digital environment, 근데 digital environment에서 뭔가 차이가 나겠죠. 아날로그에서는 매체하고 정보가 찰떡궁합이에요.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때?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큰일을 보니까. 바로 매개체하고 정보하고 별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블루레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매체, 물리 매체라고 하잖아요. 디스크가 있습니다. DVD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마존에서 막 사고를 해서 한 4천 장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갖춰놓고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시스템도 갖춰놓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 다 나오는 거야. 옛날 영화까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샀지? 화질하고 음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왜 샀지? 이런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 그 안에 드는 정보가 중요하지. 물리 매체가 뭐가 중요하냐. 그죠? 그게 컴퓨터로 옮겨질 수도 있고 램에 옮겨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사실 이 앞에서 부터 뒤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매체하고 정보는 별개다. 이렇게 너희들이 자 내용 확정시키는데 자 봐봐 머리로 할 수도 있어 아니면 표시할 수도 있어 지금 어떤 내용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기할 수 있어 필기라 하잖아? 진짜 확실해져요. 매체와 정보는 별개다. 매체는 뭐의 일부가 아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매체는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 일부가 아니라는 거는 한 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매체와 정보는 별개다. 그래서 정보라고 쓰고 정보라고 한글로 써봐. 내려와봐. 플랫폼 스토리지 저장 3번 메세지 메세지 4번에 챌린지 어려움 5번에 트랜폼메이션 변형 어때? 정보라는 내용 아닌 건 싹싹싹 지웠더니 메세지가 남죠. 그죠? 네. 그래서 메세지가 정답입니다. 끝. 끝.